도로시 게임즈 너는 여자니 남자니 여자, 여자지 아무래도 그죠? 아니야 너는 소년이야 왜 멋대로 소년이라고 정해버리는 거야 뭐라고 플레이할까요? 플레이 or not, not 난 무슨 조그마한 이웃집 토토로 같이 생겼는데 그림자 보니까 뚱뚱한 돼지고양이 같아요 어, 뭐하는 게임일까 빨간색에 담으면 안 될 것 같아 점프를 하도록 해 굿보이 아, 그래서 멋대로 보이라고 만든 거야? 소년으로 부르고 싶어서? 자, 이 게임의 이름은 러브드란 게임입니다 옆에 게임의 제목이 슬쩍 나오고 사라지는군요 어?! 어, 뭐야 이 섹시한 여자 동상은? 이걸 얻으면 되는건가? 바닥이 뭔가 기묘해졌어 어, 자, 여기를 이렇게 오! 바닥에 닿지 않고 동성만을 먹으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빨간색 저걸 밟아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엉덩이는 너무 무겁습니다 굿보이 깨알같은 굿보이 잘했습니다 로시장 어 이 게임 는 세이브를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세이브는 이럴 때 있는 거죠 여기를 살살 뛰어내리자 나 몸이 무거우니까 살살 아 빨간 블럭에 아 맞아 빨간색은 피하자고 했지 아 이 빨간 블럭에 닿아도 죽는구나 아 잠깐만 한 번 죽으니 갑자기 급 엄청나게 많이 죽는군요 됐어 이 빨간걸 피해서 조심조심 저 동상이 세이브인 것 같아 동상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한강문 피했습니다 쭉쭉 가보도록 하죠 저 지하에 있는 저 저 점파기 셋은 뭐지 뭐가 막 생겨나는 것 같은데 너의 바디 all your mind 그러면 몸을 가지라고 합시다 댄스를 폴미 넌 춤을 춰줘 오 저 파란색은 뭐지 방금 뭐가 왔다 갔다 했는데 오 저 색깔이 변하는 블럭들이 있습니다 오 여기 숨어있어야겠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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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토록 하자 오 여기 어떻게 지나가지 오 살려줘 아 숨 이렇게 아 찐꽁이 만두처럼 될 수 있군요 좋습니다 아우 고난의 연속이구만 내가 어쩌다 이 세계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야 뛰어 어 여기 세이브가 있어요 야 쩐다 이거 어 됐다 어 됐다 오 좋았어 내려갑시다 와우 와우 옆에 닿았다가 그냥 죽을 뻔 색깔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또 빨간색이 뭔가 날 따라다니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은 뭐지 오 오 빨간색이 나 따라온다 와 와 야 저게 날 마감아 이거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오 빨리 깰순이 있는 건가 오 깰순 있어요 깰순 있을 것 같아 방해가 좀 많긴 하지만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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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따라오기 전에 쇼프 봐야 돼 쇼프 봐야 돼 어떻게든 쇼프 봐야 돼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말을 안 들으면 왜 날 안 사랑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? 어 뭐야 이거 지금 두 번째 거 한번 눌러볼까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너는 뭐 무섭냐 뭐 고런 뜻이에요 어 무서워 뭐 아니면 뭐 고런 고런 뜻 같은데 그리고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너 흥분되니? 너 지금 기분이 흥분돼? 아니면 무서운 거야? 무섭다고 해줄까요? 무섭다고 겁나냐? 흥분돼? 뭐 고런 식으로 제가 겁난다고 했어요 겁난다고 했는데도 계속 만드네 헐 어 뭐야 너무 무서운데 와 오 헐 그럼 또 재밌겠네 라고 하는데 오마이갓 야 엄청 어려워졌어 아 파이버분 있다 자 루시아 천천히 뛰자 천천히 그렇지 헐자 어디 한번 덤벼봐라 내 몸을 쉽게 가질 순 없을걸 나 나 도로시 뚱뚱한 도토로 같은 몸이다 어 왜 넌 나를 싫어해 난 널 사랑해 어 뭐야 얀데레인가 얀데레 같은데 어디데 어디를 어디를 아니면 클로즈 툰미 여러분들 뭐 눌러볼까요 클로즈 고 어디로 갈 거야 나에게로 올 거야 나 나가 누굴까 지금 이 이상한 괴상한 블럭을 만드는 나한테 가볼까 we can begin again 오 오 오 그래 네가 누군지 만나보자 뭐야 디엔드 뭐야 뭐야 죽은 거야 나 죽은 거 아니죠 가까워진 거야 뭐야 죽었는데 그냥 어 다시 시작하면 완전 리셋되는데 말을 다 들어보자고 난 남자예요 아니야 넌 여자야 뭐야 이게 완전 반대로 행동하네 플레이했어 완전 나를 갖고 노는구만 내가 완전 그 뭐지 나를 세면시키는 것 같아 이 놈이 아 빨간 것은 함정이다 그러니까 잘 피해라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이상한 게임 같은 느낌이 오 방금 높은 점프 도약이었다 호잇 좋습니다 점점 컨트롤이 늘고 있는 느낌인데 아무튼 위층으로 올라가지 말고 아주 착한 어린이가 되어보죠 착한 어린이가 되면 아까처럼 그렇게 힘든 방해를 하지 않을 거야 내 몸이 뚱뚱해가지고 방금은 방금 다쳤어 자 좀만 조심히 조심히 내려갔다가 올라왔을 때 아까 그게 배드 엔딩이었어요 어 지금이야 그렇지 굿보이 어 굿보이만 나옵니다 지금 이 나레이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방해블록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똥손이 방해블록일 뿐입니다 잠깐만 어 세심하게 세심하게 살짝 살짝 자 여기서 이제 떨어지라는 거죠 여기서 떨어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죽으라고? 왜? 싫어 굿보이 와 뭐야 바뀌었어 여러분 뭐야 블록이 바뀌었는데 뭐야 이 블록이 이제 괜찮은 건가? 닿아도 되는 건가?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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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닿으면 안돼 색깔만 바뀌어 색깔만 색깔만 바뀌고 닿으면 안됩니다 되게 개성망측하다 말을 잘 들으면 뭔가 식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식물? 식물? 어 저 지금 지금 별로 도와주는 건 없어 사실 다 하면 안되니까 자 그럼 이쪽으로 다시 가도 되겠죠? 식물? 매매 식물이 생긴다고? 저거? 저 길쭉한 저거 말하는 거예요? 이거요? 이거 말하는 거죠? 아 방금 의자 소리 맞아요 어 이쪽으로 아 자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까는 저희가 몸을 선택했는데 이번에는 마인드를 선택할게요 내가 너의 정신을 가져도 되냐? 마음 마음을 가져라 오 가져간 건가? 가져갔어? 마인드? 어어 블록 색깔이 아예 바뀌었잖아? 뭐야 맵도 바뀐 것 같은데 아닌가? 맵도 바뀐 것 같죠? 약간 느낌이 좀 오 아니 아닌가? 아까랑 똑같은 건가? 아 아까랑 똑같다 블록 색깔이 바뀌었구나 조금만 조금만 더 가서 더 가서 그렇게 편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? 똑같은데 아까랑? 로시님의 게임 실력이 바뀌었어요 감사합니다 잘하는 거겠지? 잘한 걸로 바뀐 거겠지? 어 잠깐만 여기서 둔한 무브 마 뭐 이동하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? 아 굿보이 됐어 멈췄더니 굿보이로 바뀌었습니다 안 움직였어요 이제 저기 세이브 해도 되겠지? 네 내려가도 되겠죠? 근데 저기 닿는 건 무조건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래도 자 다음엔 똑같이 부서지는 건 똑같아요 자자자 오 아 다시 떨어지면 됩니다 뭐 떨어지는 거야 이제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오 자 여기서 또 나왔어 동상을 터치하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맞죠? 됐다 아 어차피 세이브가 있으니까 오 뭔가 물이 떨어지고 뿌리가 내린 것 같은데 모습이 굿보이 자 뭐 또 다른 지시가 없으면 먹어도 되겠죠? 아 여기 어려웠던 거기 아니야? 색깔로 막 바뀌었던 덴데 아 저게 날 공격해서 죽이는 건가 본데 아 이게 날 공격 야 너무 쉬워졌다 색깔블록 정신 없었는데 어 아 죄송합니다 쉽다고 자만했더니만 바로 죽이네요 자 자만은 이렇게 좋지 않은 겁니다 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내가 쉽다고 했지 쉽다고 했으면 쉽게 가자 응? 쉽게 쉽게 가자잉 아 제 몸이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몸 때문에 아 똑같네 점프하는 데는 자 요런데 뭔가 색깔블록이 거쳐지고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자 어 점프 오케이 어서 빨리 안돼 나의 몸이 어 좋았어 거의 다 온 것 같아 세이브? 야 다가와봐 다가와 다가와 베이베 헤헥 느리구만 세이브했다 세이브했어 어 새로운 것이 나왔어요 자 무섭니? 너 무서워? 아니면 흥분되니? 자 뭘 골라볼까요? 이번에는 너 지금 무서워? 흥분되? 1번을 하는 게 맞겠죠? 아까가 저 2번 했으니까 소암아이 뭐 모잉? 낫 펠 아까랑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엄청 심플해지고 아 공격하는 건 결국에 다 똑같이 공격하지만 얍! 오야야 뭐야 오 아까 그거죠 잔뜩 나오는 거 이제부터 죽지 말라고요 뭐야 이게? 왜 또 다시 물어보죠? 너는 남자니? 아니면 여자니? 소년이니 소년이? 아까 저희가 소녀라고 해서 얘가 아니? 넌 보이야 이랬는데 그럼 진엔딩이 보이를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랬잖아 맨 처음에 내가 난 여자야 그랬더니 아니 넌 남자야 이랬어 그럼 내가 얘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려면 남자로 눌러줘야 되지 않을까? 보이 눌러볼게요 No You are a man 남자 넌 소년이 아니야 남잔데 I love to you always 무슨 일이야 이 맵 갔던 맵인가? 넌 이제 남자래 뭐야 이게 뭐야 새로운 맵이야 아 디엔드 이 맵이야 link 나